Ratchet & Clank 조언에 이어서 Ratchet & Clank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Ratchet & Clank 어디로 가야되더라? 저기로 가는건가? 오 어디로 가는거지? 어디로 가는거더라? 나 진짜 어디로 가는지 기억이 안나 안녕하세요 아저씨 이거 왔던 길인데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건가? 미션 뭐야 어디로 가는거야? 영웅의 전당으로 향하는 열차찾기 저기로 가야되네? 저기로 가야되네? 어디지? 저기로 가야되네? 저기로 가야되네? 저기로 가야되네? 여기가 있는 로봇이 클랭크 여기가 있는 로봇식 클랭크입니다 잘자요 어이 베지터씨 베지터 배신인 감사합니다 잘자라니요 자야됩니까? 뭐야 어떻게 올라가? 여기로 가는거 맞는데 어떻게 올라가? 여기로 올라가는건데 아 이렇게 올라가는거야? 오케이 이렇게 여긴 또 ok가 절로 가야되는데 저기인가? 오케이 맨 어이구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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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예 이거나 맞아라 나이스 여기 점프 너무 쓰레기야 여기 점프 너무 쓰레기야 어이구 아이고 아 진짜 멍멍이들 제일 짜증나 자리야 중력차탄 맛좀봐라 오오오오 개쎄 와 한방에 10씩 날아간다 P 와 한방에 10씩 날아간다 P I'm so sorry I'm so sorry 중력차탄 맛좀봐라 후후 또 진동 맛좀 근데 orneys 후후후후후후후후후 후후후후후후ii 오케잇, 나이스 어어어씨 한대도 안먹고 깬데, 짜식들이 오예 딴거 깰거 없나? 깰거 없네 어이구 어이 날리니? 어이 날리니? 눈, 눈쟁치 어디 날리세요? 총, 총이 없다 왜 안터지네 이거? 저거 원래 터지는데 이거? 가까이 가면 터지는데 저거? 터져가지고 저거 딜이 뭐야 이거 그냥 총으로 한방 쏘는거 같은데 근거리로 때리면 내가 아프거든요 저거? 저거 어떻게 넘어가? 넘어가는거 맞나? 넘어가는거 아닌거 같은데 어이구, 2단점프 안되는데 어, 뭐야 뭐 얻었다 홀로그램 카드팩 홀로그램 카드팩을 얻었다 이것도 대나무 헬리코드팩으로 여기 못 넘어가냐고요 한번 해볼까? 후아 아 개아파 엔진에 닿았더니 피 10달았어 오랜만이구만 이거 사용한거 오랜만이야 접속에서 헬리코드팩 보소 홀로그램 mash흥 공급 commissioned 그러면 털링 진심으로 아름다운 으아 오 예 오 오 호오오... 호우호우 호우우우 엇.. 날아갔어 날아갔어 술이 더 맞췄더니 제가 날아갔어 일단 아이템 좀 얻고 낙사시켰어 어어어.. 어우.. 절로 날아가야 되는건가? 아~~ 예~~ 아 제발! 후우~~ 이게 아니야 아~~ 투명! 도망쳐! 안녕~? 수리 탄맛 좀 봐라 예스! 이거 어떻게 넘어왔냐? 일로 돌리면 아 저걸 타고 가는거구나 오우씨 후우 와우 멍멍이들아 개아파 멍멍이들 이거는 받아라 이거는 받아라 낙사 개꿀 우후 으웅 ited I hope that didn't cost too much I'm sure there's a very good reason for transporting killer fish 쒸 오예 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오우예 오예 낙사 개꿀 받아라 후우 후우 뭐야 얘 떨어진거 아니었어? 이거나 받아라 한번 더 춰 춰 춰 춰 춰 춰 춰 오예 오 아이고 여기선 수류탄 못 맞추겠다 휘어진다 수류탄이 이거나 맞아라 오예 오예 오오오오오 오예 오옹 오옹 쪽으로 외부 탁 춰 어 다 이빈 어 피아파 격추시켰다 포탄을 떨어뜨렸다 포탄을 떨어뜨렸다 BAM! 뭐지? 이리와! 내가 널 보여줄게 가자, 카데드! 너의 레인저를 만드시길 바랄게요 나중에 뵙겠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너의 프로토수트는 가장 유명한 컴배너들과 가장 유명한 컴배너들과 가장 유명한 컴배너들과 가장 유명한 컴배너들과 아주 아름다워 이거 대박이야 그럼 다음은? 필리핀의 전국에 동전, 대사지, 대사지기 whimpering, 동전, 그다음은 계획을 합니다. 다음은 대사지기 일을 합니다. 도전 시장 hic Wir는 수능을 Uni 여부에서 도움이 됩니다. 수생이 목표로 있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aste. 수생이 아닌 것 같아요. ully어여 이게? 뭐야 저거 아니었어? 내려야지 투 파 오케이 flash 투! 파! 오케이 투!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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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야돼? 저기 가는거야? 투! 갈 수 있어? 아 저기를 타야되는거구나! It's time to ascend to the tower of power. 조심해야 된다고? 어 발판이 다른 위치로 이동하는구만. 투! 투! 파!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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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예! 다시! 아이고 열려 오케이 어 어떻게 하냐?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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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쓰 다시 나와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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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쉽구만 없음 어 주! tes! 오! 그리고 깔끔하게 도착해버리기 황금볼트? 황금볼트로 뭐 획득할 수 있다고? 무기 레벨도 있네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부가여서 음... 이거를 모아서 여는 거구나 캐릭터도 열 수 있고 무기도 열 수 있고 환경 라체댄클랩거 2002 영왕가 보네 이거는 오... 그거 바꿀 수 있는 거야? 이걸로 바꾼 거야? 오... 아바타야 아바타? 레어 아프타야 레어 아프타 오... 파이지 다시 하면 된다고? 아바타야 아프리카 아픈의 일은? 그냥 다 파이지 다시 하면 된다고요? 아... 일단은 이거를 좀 하다가가 계십니다 아픈의 일은? 쉽구만 오 이제 내가 탈거야 저거 깐진한 데 저거 또 봐 자식 나쁜 자식 나쁜 자식 상점 오 35만 더 있으면 되는데 일단 무기 업글 합시다 수리탄 업글 수리탄을 던지는 퓨전 장갑을 더욱 효과적으로 새수리탄은 손으로 이동시켜 축적 송조를 향상합니다 피해 증가 피해 반경 와 하나만 더 하면 업글 끝인데 3레벨 되면 밑에 거 더 열리는가 보네 아 근데 나 저거 열고 싶은데 나 화염방사기 빼고 저거 열고 싶은데 어 여깄다 돈 머니 머니 해도 머니 머니지 어 아니 아니 제발 나 저거 갈거 아냐 너는 새로운 여행을 얻었을 때 워호호호 클래스 G 스타르 점퍼가? 나한테 말해? 적극적으로 갈라스틱 내가 빼야겠다 인기! 여기서 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다니 이 스타르 미션이 무엇인가요? 아베이션 폴링 스타르 고맙다 자세히 말해 스타르 미션이 지구가 갈라스틱 지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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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기 지구가 together project without and this is important telling anyone ever seriously this is our little secret sure but I don't see why please save your questions until the end of the presentation you'll need to access Vrek's laboratory using a trespasser your wits and the kind of fortitude normally found in Moor season ranger get in destroy whatever he's working on and get out i'll monitor your position of here good luck 안 돼 안 돼 돈 먹고 아이템 살 거야 오케이 이거 살 거야 나 이거 빼자 마음에 안 든다 이거를 뭐야 더 낄 수 있네 뭐야 아 그냥 끼는 거구나 아이템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거 펫이야 펫 이거 동굴을 탐험하여 숨겨진 보물찾기 아까 했지 않았나 했던 거 같은데 아라디아에서 맥마르크 스키드 맥마르크스 구하기 얘를 먼저 구해야 되네